명품들로 몸을 둘러보고 싶다 더욱 그 순간 통장에 들어온 음원 수익 일시백 따니 빨리 다시 2호선을 타 강남에서 내려 뭔 놈의 차가 이리 많아 이거 외제차야 뭐야 뭐야 가보니까 이거 샤넬이야 채널이야 비싼 거야 뭐야 뭐야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가격 보고 뭐야 뭐야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싹 다 챙겨 가격 보고 뭐야 뭐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왠 거짓 취급하듯이 날 쳐다봐 가격표를 보고 식은 땀이 흐른다 처맞기 싫으면 그거 당장 내려놔 성수동 선영 수퍼 아줌마 I miss you so bad 여긴 콜라잉 미네 쏘라 타이아데 썰매 뭔 놈의 생소한 병에 1600원을 내 그냥 차라리 한강 물을 마시고 난 뒤질래 I walk like don't give up 아무거나 쳐있지 뭐 아무거나 쳐있지 뭐 아무거나 쳐있지 뭐